고해란 역의 김남주씨 모시겠습니다 네 극중 고해란은 신뢰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에서 하루아침에 살인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요 저희가 무대 위에 표시를 해뒀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갈까요? 네 오른쪽부터 가시죠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주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패션 센스인데 오늘도 정말 멋진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혹시 이 포즈로 사진을 찍히면 나는 오늘 옷을 한껏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신 포즈 있으시면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네 굳이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제가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주신 고해란 역의 김남주씨 이번 미스터를 통해서 고해란 신드롬 김남주 신드롬을 또 한 번 일으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강태욱 역의 지진희씨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극중 강태욱은 양심과 소신을 지키는 국선 변호사인데요 네 위기에 빠진 아내를 어떻게 구해낼지 궁금해집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이 다들 좋으신가 봐요 오른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마지막으로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잠시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더 주실까요? 네 먼저 왼쪽부터 가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혹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트의 멋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포즈가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면 전 너무나 감사 땡큐입니다 네 신사의 품격 지진희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서훈주 역의 전혜진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남편을 위해서 희생도 즐거운 조강지처 서훈주 역을 맡은 전혜진씨인데요 자 또 어떤 포즈를 보여주실지 시선은 어느 쪽부터 가실까요? 왼쪽 오른쪽 선택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가시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주씨랑 전혜진씨가 상의를 하고 오신 건지 한 분은 화이트 전혜진씨는 블랙의 원피스로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계시는데요 혹시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짐작 아 네 허리손 포즈 우아한 포즈죠 네 사진 마음껏 예쁘게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혹적인 아름다운 전혜진씨였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명우 역의 임태경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스스로 감옥에 갇힌 의문의 남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는데요 하명우 어떤 인물일지 궁금해집니다 시선 임태경씨는 왼쪽부터 가시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시선을 보내주시죠 네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쉬운데요 네 임태경씨 하면 또 멋진 미소 또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요 아 네 이런 포즈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박 웃음까지 아마 취재생 여러분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다양한 포즈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경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이재영 케빈 리역의 고준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시죠 네 남들은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에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해서 골프계의 신성으로 떠오르는 케빈 리역의 고준씨입니다 시선은 오른쪽부터 가시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셨네요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롱코트가 이렇게 잘 어울리십니다 네 제 칭찬을 받으셨으니까요 포즈로 화답을 해주시면 전삼 감사하겠습니다 골프 스윙 좋습니다 오 포즈가 남다르시네요 이 장면을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케빈 리역의 고준씨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원 역의 진기주씨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극중에서 고해란의 자리를 위협하는 젊은 피 한지원 기자 역을 맡은 진기주씨입니다 오늘 멋진 수트를 입고 오셨는데요 시선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지원 역에 지금 굉장히 몰입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진기주씨께서 무표정하게 사진을 찍어주셨는데요 진기주씨 하면 또 이 밝은 에너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모습도 잠깐만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당한 매력이 멋진 한지원 역의 진기주씨였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주씨와 지진희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제작발표에 진행 많이 하는데 이렇게 등장하실 때부터 팔짱 끼고 들어오시는 분들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하고 멋있습니다 자 더 특별하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미 강태욱과 고해란 부부 그 자체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극 중에서 쇼인도 부부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무대 위에서 두 분은 굉장히 다정해 보이십니다 요즘에 좀 다정하신가요? 아 지금 미스티가 지금 8회까지 촬영을 다 끝마친 상태여서 8회부터는 두 분이 좀 다정해지시나 봅니다 그럼 그 다정한 기운 담아서 여러분 네 포즈 혹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다정한 포즈? 아 눈빛이 다정하시네요 정말 네 고맙습니다 김남주씨 지진희씨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스티에서 또 하나 극중 부부가 나옵니다 전혜진씨와 고준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아 지금 저 들었습니다 보여줄게 아 두근두근 기대되어라 네 역시 팔짱을 끼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보여줄게 시간이 왔습니다 보여줄게 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포즈가 나와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정한 케미스트리를 마음껏 보여주신 우리 전혜진씨 고준씨 수고하셨습니다 무대 위에 잠깐 계시면요 출연진 모두 모시고 여섯 분 모두의 단체 사진 지금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씨 지진희씨 임태경씨 진기주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요 무대 위에는 조명을 꺼도 될 정도로 지금 무대 위에 여섯 분께서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네 여섯 분 미스티의 주역들입니다 시선은 역시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사진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색하시면 네 손 이어서 가운데로 시선 옮겨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주실 격정 멜로와 어른들의 욕망 숨겨진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JTBC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시는 우리 제작진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 한 분 우리 미스티의 선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모환일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출연진과 제작진의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환영을 열렬히 받는 우리 감독님 네 수줍어 마시고요 환한 미소와 함께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릴 텐데요 혹시 미스티 출연진 제작진 여러분께서 촬영장에서 특별히 하시는 화이팅 구호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여기서 선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으로 갈까요? 네 화이팅으로 갈까요?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리면 짧고 굵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한 번씩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밖에 기회가 없으신다는 점 목소리의 크기는 곧 시청률 대박과도 정비례 된다고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크게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그만큼 미스티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얼굴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가겠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목소리 대방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단전부터 끌어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무대 위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진 촬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들 들어보는 공동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자리 앞에 이름표를 져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모한일 감독님, 김남준님, 지진희님, 전예진님, 임태경님, 고준님, 그리고 진기준님까지 모두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자 화제를 지금 벌써부터 방송 전부터 몰고 오는 드라마인 만큼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쪽 중앙에 지금 세 분 있으신데요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스타 조윤주 기자고요 먼저 김남준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년 만에 드라마 출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역할을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고해란 역에 끌렸는지 궁금하고요 모한일 PD님한테도 김남준 씨와 지진희 씨의 캐스팅 조합이 신선하면서도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조합을 생각하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무대 위에 7분을 뵙고 너무 설레는 나머지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까먹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모한일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그리고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티 연출을 맡은 모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미스티랑 같이 살아왔는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고요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남주 씨의 목소리 들어볼 텐데요 인사 말씀 그리고 간단한 배역 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제가 6년 만에 드라마를 했다는 게 저도 잘 믿기지가 않고요 그 전작이 끝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처음에 기사가 잘못 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가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 미스티라는 작품을 받아들고 모든 걸 다 접고 이 작품에 40대의 열정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시나리오가 항상 제가 기다려왔던 작품이고요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작들도 운 좋게 좋은 분들과 좋은 작품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었는데 이번에 전혀 다른 캐릭터인데요 성공을 위해서 물물 안 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완벽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사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고애란 역을 맡았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 역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열심히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러분들께서도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진희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티에서 강태욱 역을 맡은 지진희입니다 강태욱이라는 인물은 해란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든가 욕심 성공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 역할입니다 한 곳만 바라봅니다 고애란만 고애란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으로 끝날 때 저도 궁금한데요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전 시청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혜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은주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고애란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유태경 씨 같은 친구이고 그리고 저는 고애란은 자신을 위해서 달려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 남편 케빈니를 위해서 제 몸 불살라서 남편을 잘 하는 그런 역할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멀리 와주셨는데 미스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태경 씨의 목소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트에서 함영우 역을 맡았는데요 함영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모하니엘 연출님이 처음에 제게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아마 이 세상이라는 건 요즘 세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약간 아날로그적인 낭만이 있는 요즘 디지털 시대에서는 좀 우매무지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그런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미스테리한 남자이다 보니까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 첫 드라마 출연인데 신인의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신인이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참을 인자를 많이 새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포토타임 때 목소리가 가장 크셨던 우리 고준 씨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준입니다 저는 미스티에서 케빈 리 이재영 역을 맡았는데요 일단 이재영 역할에 대한 설명은 김남주 선배님과 옛사랑이자 첫사랑이고 그리고 전혜진 선배님과는 부부관계이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진기주라는 친구와는 또 어떤 욕망의 사랑의 롤을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어떻게 굉장히 매력적인 여배우분들과 사랑을 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내심 부담되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남자 선배님께서 잘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여유롭게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혜진 선배님도 동네 누님처럼 잘 해주셔서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고 기주랑도 세대 차이 잘 안 나게 제가 좀 노력해서 금방 친해져서 무사히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진기주씨의 목소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역할 맡은 진기주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맡은 한지원이라는 캐릭터는요 살아온 환경, 자라온 환경 자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은 늘 이뤘고 가지고 싶었던 건 늘 가졌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앵커 자리 고애란 앵커의 자리를 또 갖고 싶어 하면서 많은 욕심도 부리고요 많은 무리수도 두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을 배우분들께 직접 들으니까 더욱더 뭔가 미스티의 관계도도 머릿속에 싹 그려지고 정리가 되면서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왜 고애란인지 고애란의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6년만이라는 것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저 6년이 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연기자의 길을 떠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전작할 때 큰아이가 1학년이었는데요 이제 중학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보였을 거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스티라는 대본을 보고 앵커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헤란이의 지금 달려오는 그런 것들이 저의 과거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면 제가 많이 녹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정이 불우했고요 성공을 위해서 저는 신입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었던 저의 젊은 시절이 잘 매치가 되더라고요 고애란이 사회의 완벽한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할 만큼 굉장히 불쌍한 인물이에요 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력에 제가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모안일 감독님하고 미팅할 때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앵커나 기자 역할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제가 듣긴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었고 발음이나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자신이 없었는데요 주변 분들이 많이 또 용기 주시고 해서 추석 연휴 때 신인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혼자 길 걸으면서 또 집에서 혼자 방문 닫고 대본 연습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대본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오면은 제가 거부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미스티 작품은 정말 몰입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혼자 스스로 다 잘하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보면 또 커져 있어요 커져 있고 머리도 막 자라 있고 손톱도 자라 있고 근데 처음으로 드는 이 감정은 미스티가 끝나면 굉장히 허전할 것 같은 저의 열정과 애정을 몽땅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 시나리오에 많이 매료가 됐고요 도전해보고 싶었던 캐릭터였습니다 김남주 씨의 마음이 오롯이 다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한일 감독님께서 받으셨던 질문이 지진희 씨, 김남주 씨 그리고 위에 계신 출연진 여러분의 캐스팅 뒷얘기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대본 시나리오를 접하고요 작가님과 미팅을 했어요 근데 정말 물어보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누가 좋냐라는 얘기했을 때 정말로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문데요 김남주 씨하고 지진희 씨가 작가님하고 그날 처음 뵀을 때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사실 논리적인 이유 보다는 이 대본을 봤을 때 느낌이란 게 있는데 이 두 분을 제외하고 생각하기 힘든 요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마치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마치 두 분을 놓고 대본을 쓴 것 같은 연출로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시면 그냥 그런 대본을 읽고 처음 떠오르는 인물이었고 정말 고맙게도 두 분께서 거절 안 해주시고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런 경험이 흔치는 않은데 그런 이유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별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어울렸다 그냥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신 걸 보면 정말 우리 미스티의 이 두 분이 정말 딱 어울리는 정말 안성맞춤의 두 배우들께서 미스티의 주역들을 배역을 맡으셔서 지금 극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김남주 배우님이랑 지진희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김남주 배우님은 6년 공백이라고는 하는데 댓글이나 이렇게 반응을 보면 공백이 없이 그냥 너무 쿨당 때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세월의 흐름이 없이 미모를 유지하시는 비결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남주 배우님이랑 지진희 배우님의 호흡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독님은 아무래도 같은 JTBC 드라마인데다가 어른들의 격정 멜로이다 보니까는 미래랑 어떤 연장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말들이 많은데 미래와의 차별화 포인트랑 그리고 이 미스티만의 관점 포인트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JTBC는 연기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태프들 촬영감독님, 조명감독님 그리고 우리 반사판 대주는 명근이 그분들이 있지 않으면 세월의 흔적이 왜 없습니까 너무 저 깜짝 놀랐어요 거울을 5년 만에 작년 10월에 드라마 찍기 시작했으니까요 거울을 봤는데 정말 세월의 흔적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고애란 캐릭터는 좀 날카로워야 돼서 살을 지금 7kg를 뺐거든요 그랬더니 더 주름이 근데 감독님도 너무 예쁘게 잘 잡아주시고요 우리 좋은 스태프들을 만나서 내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사실은 우리 이따 가까이 만나요 세월의 흔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스태프들을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세월의 흔적을 제가 피할 수는 없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고애란 캐릭터가 어차피 그 한 줄 때문에 제가 5개월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랜 운동으로 탄탄한 몸매 건강해 보이는 해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짧은 씬인데 그 씬 때문에 5개월 동안 제가 한 6개월째 대회에 가고 있는데요 운동하고 살 빼고 좀 캐릭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은 제가 했습니다 김남주 씨와 지진희 씨의 호흡에 대해서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남주 씨하고는 예전에 잠깐 제가 카메오로 드라마 출연했을 때 잠깐 뵀고요 그 다음에 집에 계실 때 새벽에 주변 친구들이랑 승우 형님이랑 해서 한 3차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집에 갔을 때가 새벽에 가서 한번 잠깐 뵀고요 불청객 역할을 하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뵀는데 오랜 시간이라면 오랜 시간인데 그동안 당연히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만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기를 하면서 그런 기회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잘 안됐거든요 드디어 만났어요 그땐 깊은 얘기를 못했지만 드라마를 찍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저랑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옆에 사람들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고마웠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촬영 현장에 이렇게 즐겁게 별 탈 없이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불청객으로 등장을 하셨지만 촬영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호흡을 자랑하시는 우리 김남주 지지니 커플이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질문 받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어른들의 멜로 이야기니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미래 안파석 감독님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요 감히 제가 무슨 그분하고 비교되고 그런 아직 감량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만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되게 영광일 것 같고요 어떤 뭐 차별화 포인트나 연출로서 차별화 포인트나 그런 점을 가지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도 이 작품의 차별화 뭐 그 작품과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연기자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게 그 작품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대본의 결도 사실은 어른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걸 풀어내는 방식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연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작품의 톤은 생각보다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감정에 솔직한 물론 그 작품도 그랬지만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서 보시기에 굉장히 다른 작품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열심히 했으니까 저도 그분이 하신 것처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진심을 담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아마 무대 위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왜 미스티일까? 전혜진 씨도 오랜만에 드라마를 하고 계시고 임태경 씨는 첫 드라마 작품이고 또 고준 씨와 진기주 씨는 그 종전에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왜 선택을 하셨을까?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전혜진 씨 왜 선택을 하셨나요? 미스티 우선 잠깐 아까 보셨다시피 장르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선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회회마다 지금까지도 사실 지금 12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하는 배우들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본을 보고도 그냥 4부까지 봤을 때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네 궁금해서 이것도 굉장히 궁금증이 갖는 힘이 있을 텐데 인도현 씨 마이크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이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셨을 테고 앞서서 참을인 자를 새겨가면서 촬영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스티가 나의 첫 드라마여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 결심이 서셨나요? 사실 미스티가 첫 작품보다 더 큰 제게는 의미가 있는 게요 저는 드라마라는 장르를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는 대략 드라마는 내가 하게 되는 장르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막연히 어떻게 보면 대략 지향하는 편이 더 많은데요 캐스팅 감독님께서 연락이 왔었는데 뭐에 홀리듯이 제가 대본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서 전혜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본을 읽는데 정말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대본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저를 건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명호라는 인물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가 늘 갈망하던 남자의 낭만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어떤 배우든지 이 역은 거부하기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역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용기 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뮤지컬 무대 위에서는 제가 연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늘 뮤지컬 무대에 있으면서 아쉬웠던 게 아 내가 하는 거 내가 좀 보고 싶다와 또 아주 멀리 계신 관객분들께도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또 무대 연기이기 때문에 눈빛이나 안구를 움직여서 정서의 변화를 전달해 줄 수는 없을까에 대한 약간 늘 갈망 같은 게 있었는데 드라마라는 장르 속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해서 굉장히 첫 촬영하는데 재미있고 희열을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임태경 씨의 안구 연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에 JTBC를 켜시면 임태경 씨의 안구 연기를 짠 하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1화에 안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토요일을 2월 3일 토요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준 씨와 또 진기주 씨는 새로운 캐릭터를 맡으셔서 또 설레실 것 같은데 왜 나는 새로운 캐릭터를 굳이 미스티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가 고준 씨는 로맨스 연기가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무려 세 분의 아름다운 여인과 이렇게 얽히고 석힌 관계에 계신데 그래서 미스티를 선택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작품은 좀 음지 쪽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저 자신으로서도 더 보여드릴 어떤 색깔에 대한 좀 한계점을 좀 느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 물색하고 있는데 이제 미스티라는 작품이 들어왔게 돼서 그 대본을 읽었을 때 읽으면서 굉장히 압도됐어요 제가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본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기분으로 대본을 읽고 나서 이제 감독님을 만나뵙게 됐는데 사실 감독님을 만나뵙게 된 게 그냥 부르셨었어요 처음에는 작품 때문에 부르셨던 게 아니고 저라는 어떤 고준이라는 배우에 대한 어떤 일말에 호기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뵙고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작품에 몰입하느라고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만나뵙게 됐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을 드리자면 제가 이 역할을 선택할 만큼의 깜냥은 못했었고요 감독님께서 사실은 저한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죠 저한테 그런 연기 케빈이라는 이재영이라는 굉장히 멋있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사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고사를 했었어요 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좀 어려워 했었었는데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금 현장에서도 거의 쥐어짜듯이 케빈이라는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 외 제작진분들과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케빈이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변에서 다 만들어주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준씨가 말씀하실 때 모한일 감독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뭘지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주씨 역시 매력하면 한지원 역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 미스티 한지원을 선택을 하셨나요? 우선 앞서서 포토타임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 건강한 이미지 밝은 이미지 이런 주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비춰드렸었고 그리고 오디션을 보는 캐릭터들도 주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캐릭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될 오디션 캐릭터가 한지원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듣고 캐릭터를 봤을 때부터 되게 심장이 쿵쾅 거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디션용 발췌 대본을 읽었는데요 전체 대본이 아니고 발췌 대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강렬했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한지원 캐릭터에 더 욕심이 났었고요 그동안 제 진기주 화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과 아예 상반되는 역할로 역할로 변신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걸 꼭 잡고 싶었고요 그래서 감사의 그 기회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갖고 계셨던 궁금증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 위 여섯 분께서 왜 미스티를 선택을 하셨을까 근데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과 궁금해서 자, 아마 여러분께서도 궁금해서 그냥 보게 되고 그냥 좋아하게 되는, 그냥 빠지게 되는 드라마가 미스티가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저 무한일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JTBC 오시고 나서 처음 하시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소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약간 좀 불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다른 드라마와 좀 다른 미스티만의 뭔가 시청 포인트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약간 강조할 만한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JTBC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사실 일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 스탭들 그대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거의 그때랑 달라진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그리고 크게 다른 부분에 불편한 것 없이 연출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감사하고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 어떤 인생, 어떤 인물들을 보여주는 드라마일까 그래서 대본을 받고 저도 굉장히 대본의 내용에 훅 빠졌는데 그래서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생각했죠 그래서 단순히 이야기가 재밌어서 빠졌다기보다는 그거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연기자분들한테 끌어내서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격정 멜로라고 계속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되게 가식적이지 않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느꼈던 사랑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짜로 포장하지 않고 한번 진짜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과거의 연인과의 사랑이든 아니면 다른 순간적으로 반한 사랑이든 분명히 솔직한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미지와 연기와 느낌을 시청자들한테 전달해주면 조금 더 작품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거기에 좀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진짜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 미스티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김남주 씨랑 지진이 씨께 질문을 드리면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격정 멜로라고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격정인가 어디까지 파격인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표현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특히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첫 키스 시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혹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김남주 씨께 한 질문을 더 드리자면 성공을 택한 인물로 그 중에서는 그려지는데 현실에서는 가정과 일 다 두 마리 토끼를 끌고 가는 또 워킹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조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또 연장선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JTBC 스페셜 방송할 때 그 키스 씬이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편집이 됐어요 제가 뽀뽀 씬은 찍어봤는데 키스 씬은 처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앞에 편집이 돼서 키스 씬이 처음이다 이렇게 나갔는데요 저를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께서 모델에서 장동건이랑 한 건 뭐고 역전의 여왕에서 박시우랑 한 건 뭐고 너무 쿨당 때 그 유준상씨랑 한 건 뭐지?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로 지난 그 앞에 것들은 그냥 뽀뽀 씬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드라마를 찍으면서 일단 립스틱은 한 통을 다 썼고요 그리고 데뷔한 이후에 가장 옷을 많이 안 입은 것 같아요 저의 등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 물론 안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만큼 노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아줌마가 되다 보니까 창피한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진기주 씨는 제가 그 전에 들은 게 감독님이 등 여기 조금 보여달라고 그랬다고 울었다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야한 옷 입고 이게 이뻐? 이게 이뻐? 그러면 입으시는 게 이쁘다고 할 만큼 너무 아줌마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줌마가 돼서 창피한 게 없어가지고요 대본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노출을 감행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두 가지 일을 다 잘하는 워킹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 할 때쯤 또 드라마를 하게 돼서 배우의 모습으로 왔을 때 다 까먹었어요 특히 제가 전작이 주말 드라마이고 이제 실생활 연기를 하다가 이런 장르물에서 미니시리즈에서 장르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연기자가 배우는 어떻게 걸음걸이를 걸었는지 정말 팔자루 아줌마처럼 늘 걸었고 손짓은 어떻게 했었는지 고애라는 굉장히 고혹적인 인물인데 저는 하나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애란의 어떤 몸짓이나 느낌을 잡아냈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이 작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엄마로서 헤맬 거고 엄마로 있다가 현장에 오면 또 배우를 제대로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다 잘 못하는 별로예요 별로인 엄마고 별로인 배우인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고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진희씨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격정인가 어디까지 감독님 표현을 빌리면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어디까지 진짜로 갈 수 있는가 네 예 뭐 격정 멜로 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격정 멜로가 우선은 아닙니다 그 김남주씨 고애란의 성공에 관한 그 욕심 그런 갈망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에 그런 이제 격정 멜로 신들이 나오죠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솔직한 나 진짜 성공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애란의 성공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사랑 각자만의 다 그런 캐릭터들이 살아있어요 아까 제가 그 질문에 다들 대답은 못 드렸는데 왜 미스티를 선택했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었어요 물론 제 캐릭터는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하고 싶었고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왜 선택했는지도 알겠고 있었지만 고준씨 역할이나 임태경씨 역할도 너무 멋있어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뭘 해도 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사실 이런 드라마가 많지 않거든요 임태경씨 역할이 궁금했고 고준씨 역할이 궁금했고 제 역할이 너무너무너무 궁금해서 진짜 우리 모두들 다음에 언제 나와 다음에 언제 나와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일주일 견디시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지금 뉴스 보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JTBC 미스트였습니다 네 뭔가 르포를 하신 밀착카메라는 줄 알았습니다 네 원희 감독님께 수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네 질문 답해 주시죠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하실지 모르는데 실제 뭐 저희가 TV 드라마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시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진하다 되게 야하다 근데 그게 저도 되게 이번에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실제로 무슨 노출이나 어떤 그런 표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느꼈던 부분들이 연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예뻐 보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멋있어 보이려고 한다든가 그런 장면들을 그렇게 연기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연기하셨고 그런 사실은 죄송합니다 밤을 새가지고 사실은 이 바스트에서 표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제 감독 입장에서 가장 야하더라고요 가장 진실돼 보이고 가장 노골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키스를 하더라도 그 키스의 무슨 수위나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는 순간에 우리 연기자분들의 감정, 표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진짜 같았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말 좋았고 그것들이 시청자들이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진짜로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위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연기력들이 좋으셔서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더 강하게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고 보는 미스티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첫 방송됩니다 네 지금 무대 위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신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마지막으로 세 개 정도 받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저 아주경제 최성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고준씨 있게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에서는 주로 센 캐릭터들을 연기하셨고 이번에는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이고 또 시청자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 될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유일하게 무려 세 분의 여배우와 러브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님이 바라보는 여배우 세 분의 매력이 무엇인지 또 연기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일단 지금 질문해주신 기자분을 제가 못 찾아서 어디 계시나요 저기 뒤쪽에 계십니다 아 예예 제가 허공에 대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어 색깔 변신을 하려고 노력했다기 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관망하고 있는지 예 어떤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지 매번 비슷한 결의 해석법인 인물들을 연기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에 부딪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어 본의 아니게 다르게 세상을 해석하는 인물을 좀 해봐야겠다는 찰나에 미스티라는 작품이 들어왔고 김남주 선배님 지진희 선배님 전혜진 선배님 뭐 김주씨 그리고 또 공교롭게 한명호 역할을 맡으신 선배님 은태경 선배님 이랑은 사실 마주치는 장면이 없어서 예 오늘 뭐 대기실에서 그전에 한 번 딱 두 번 뵌서 사실 지금 친한 척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좀 그 어 다르게 세상을 해석하는 역할로 관망해보려고 딱 기다리는 와중에 미스티라는 작품에서 케빌리를 맡았는데 덜컥 했어요 와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면 어 김남주 선배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과 전혜진 선배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 그리고 진기주 양을 바라보는 시선 그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진기 선배님을 만나서 또 갈등하는 그 시선들을 다 봤을 때 아 제가 아직 사회생활이 좀 어 부족하구나 식견이 부족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어 주변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소화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지금 어 판단이 좀 쓰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공부되고 굉장히 음 감사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남주 선배님과의 호흡은 어 일단 뭐 복식호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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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호흡이요? 하하하하 흉식? 하하하하 새로운 캐미스트리인데요 복식호흡 아 예 그 좀 딱딱한 자리인 것 같아서 좀 농담을 던져 봤고요 죄송합니다 어 김남주 선배님과는 굉장히 저는 호흡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남주 선배님이 직접 만나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이미지랑은 다르게 굉장히 장난꾸러기세요. 장난을 잘 쳐주시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되게 많으셔서 저희가 좀 긴장하거나 무거운 발걸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때는 먼저 나서서 장난을 쳐주시고 현장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드시려고 먼저 희생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남주 선배님과 참 어려웠던 첫 만남이었는데 남주 선배님도 연기 생활 인생 중에 처음 첫 키스였고요. 저도 사실은 영상에 나오는 연기 중에서는 첫 키스 장면이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저한테는 그게 첫 촬영이었던 거죠. 거의 그래가지고 모든 게 처음인 순간이었는데 남주 선배님을 딱 보는 순간 껌을 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껌을 씌우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해 가면서 이제 좀 누군 누군하게 잘 소화를 했는데 그래서 쫄깃한 호흡을 자랑하셨군요. 껌 때문에 껌이 쫄깃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산을 처음에 첫 단추에 넘다 보니까 그 뒤에 좀 수위가 좀 있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깊게 사랑해야 될 장면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소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주 선배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단 말이고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전혜진 선배님과의 러브라인은 제가 또 전혜진 선배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사적으로 굉장히 연기적인 팬이었는데요. 반전이었던 게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세요. 의외로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시고 그래서 약간 좀 동네 시크한 형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으신데 반전인데요. 형님이요? 말로 따뜻한 어떤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좀 츤데레같이 좀 해주시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 연기할 때 부부고 해외 생활도 같이 하고 들어온 부부라 이제 어떤 리앙스나 표현들도 자유롭고 스킨십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한 30cm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선배님이랑 약간의 어색함이 있는데 서로 또 선배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장벽도 잘 문어뜨리고 잘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기중 후배님과의 호흡은 제가 선배로서 후배한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만나봤는데 반대로 기주가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줬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되게 기분 좋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재능이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주랑도 친해지기 전에 또 강렬한 기술이 있어서 또 그렇게 감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남준 선배님한테 배운 것처럼 먼저 껌을 씹고 있었고 그래서 껌을 씹으면서 사탕을 먹으면서 껌과 사탕의 조화를 잘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주은 씨는 쫄깃한 호흡을 아랄이 맺어서 여배우 세 분의 매력을 정말 일복요연하게 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안녕하세요. 저는 TV 리포트 김가현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김남주 씨랑 진기주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김남주 씨는 첫 키스신이라고 하셨는데 남편분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활동 나서시는 만큼 남편분께서 응원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기주 씨는 곡 중에서 고애란 앵커의 자리를 노리는 만큼 곡 중에서 좀 부딪히는 신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워낙 대선배이신 만큼 맞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승우 씨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여 육아 때문에 힘드신가요? 네? 육아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요. 미스티라는 작품을 볼 자신이 없답니다. 네. 남편이 시나리오를 먼저 읽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네가 해야 될 작품을 드디어 만났다고 추천을 해줬고요. 어젯밤에도 도대체 뭐길래 감독, 모 감독님 만났는데 우리 드라마 보지 말라고 그러고 이경영 선배님 만났는데 너는 좀 해외 나가 있어라 그러고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데 대체 왜? 볼 자신이 없나 봐요. 그래서 첫 방송 안 보겠다고 근데 그런 필요 없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어쨌든 김승우 씨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저만큼 있어요. 그래서 예고가 나오거나 이러면 저보다 먼저 보고 보내주고 제가 촬영 늦게 끝나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을 때가 있었는데 카톡으로 보냈는데 안 읽으니까 전화해가지고 빨리 보라고 예고편 너무 멋있다고 그러고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 애정이 많고요. 힘들다고 하는 거는 장난 섞인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진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김승우 씨 얘기는 좀 미스트에서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기주 씨. 우선 선배님을 직접 뵙기 전까지는요. 되게 걱정도 많았었고 고민도 많았었어요. 제가 낯을 가리는 것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리고 선배님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저에게 워낙 높은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연기를 제 지원의 캐릭터의 대부분이 혜란 선배님과 붙는 신들인데 나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님과 이제 대본 리딩 같은 자리에서 처음 딱 뵀는데 선배님이 저를 되게 사랑스러운 동생 보는 눈빛으로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뭐든 그동안 처음 뵙기 전에 한 몇 주간 했던 걱정들이 다 쓸데없었구나 라고 이렇게 샤르르 녹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 다행이다. 선배님께 많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현장에서 제가 많이 선배님께 티를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심적으로도 그리고 연기적으로도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은 선배님과 함께 현장에 있으면 저를 자연스럽게 한 재원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스티팀의 동료애까지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미스티의 부제가 김승훈씨의 좌불안석 애정 이렇게 정도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워낙 많은 이야기들 정말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은 기사를 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TV 데일리 조혜진이라고 하는데요. 전 전혜진씨께 질문이 있는데 11년 만에 드라마 벗기라고 하는데 저 벗기 소감 궁금하고요. 희생마저 즐거운 조광지처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실제 모습 얘기하지 말라고요. 말씀해주세요. 조광지처. 드라마는 저도 남주언니도 그랬지만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된지는 몰랐었고 드라마는 늘 이렇게 저도 육아를 하고 있는 거라 사실 드라마보단 영화가 조금 더 그런 스케줄적으로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드라마 하고 싶었는데 좋은 작품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처음에 고혜란과 좀 대비되는 어떤 서은주라는 캐릭터가 그동안에 또 했던 역할들도 워낙 조금 세기도 했었고 저도 그런 다양한 역할에 좀 목말라 있어서 했는데 회가 거듭될수록 점점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힘들게 촬영을 하고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케빈니와 고혜란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떻게 변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어쨌든 서은주라는 캐릭터는 그 전에 케빈니가 이렇게 성공하기 전까지 굉장히 이제 빌딩 청소까지 해가면서 뒷바라지를 아주 잘하던 그런 조광지처인데 저희는 뭐 현실에서는 저도 할 말은 별로 없네요. 사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도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관전 포인트 이게 작가님이 처음에 제목을 미스터리하고 하신 게 안개가 거친 후에 드러나는 그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어떤 진실된 그런 모습들인데요.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정말 그냥 조금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연기도 그렇고 힘들어하신 이유가 사실은 그 상황 상황에서 정말 사랑도 그렇고 어떤 갈등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고 정말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렇게 살짝 만나고 살짝 싸우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연기를 하실 때도 보면 스태프들도 되게 집중이 되고 숙연해지는 이유가 그게 가짜로 나올 수 있는 순간순간 장면 장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와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보여지는구나 치열하게 사는구나 앵커 아니면 월드스타 아니면 변호사 이런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 감춰진 정말 진실된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모습이 나와 다른 거리가 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격하게 부딪히는 감정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보시면서 생각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아주 유사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고 굉장히 몰입하기 쉬운 그리고 따라가기 쉬운 그리고 사건, 살인사건과 그걸 풀리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드라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미스티의 제작발표회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스티를 이 방송이 첫 방송이 되기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출연진 여섯 분께서 기대를 이만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청 동료 메시지도 좋고요. 이런 점은 꼭 생각하면서 봐주십시오. 관전 포인트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기준 씨부터 갈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진기준 양이 제가 딴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네. 흑기사 고준 님께서 등판을 하셨습니다. 일단 미스티를 찍으면서도 계속 조금씩 느껴지는 게 한 땀 한 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찍고 집중해서 찍는다는 느낌을 점점 회가 거듭할수록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사실 아까 제작발표회 시작하기 전에 좀 긴 영상을 처음 보게 됐는데요. 속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제 자신이 오! 잘 나왔다. 오!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 느낌이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하니 집에서 주말에 심심하시면 밤 11시 주무시기 전에 미스티 딱 보고 좋은 꿈을 꾸시면 아주 좋은 하루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미스티 추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승기준 씨? 아닌가요? 그럼 마지막에 하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손에 땀이 너무 흥건해서요. 죄송합니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미스티는 우선 제 입장에서 그동안 겪었던 미스티는요. 현장에서 선배님들이랑 함께 연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혼자 대본을 보면서 생각했던 지원이의 감정들,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게끔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연기, 선배님들 연기가 진짜 너무 매 순간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함께 TV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임태경 씨의 마지막 얘기. 붉음과 불토 밤 11시는 JTBC 채널 고정 미스티 사랑해주세요. 이거는 혹시 JTBC 홍보팀이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본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각각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인간사가 다 나온 것 같아요. 사랑, 가족, 야망 여러 가지들이 혼자 있는 가운데 저도 편집본을 못 봤는데 보면서 촬영이랑 조명 또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신경 쓰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근래에 보기 힘든 영상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미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영상미가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누굴까?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에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 아마 매 회, 매 순간순간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깊숙이 내 사랑이 내가 옆에 있는 사랑, 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나만의 사랑은 아닐까?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 욕심일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끊임없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궁금증을 더 자아낼 거고 그러다 밝혀지는 어떤 것들이 아마 놀라움이 있을 거고 보는 내내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봐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다 깔려 있으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저녁 11시, JTBC, 미스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뉴스 할 때, 브리핑 할 때 지지니씨께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밀당을 이렇게 스피치로 잘하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주씨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2월 2일 밤 11시에 첫 방송되는 미스티, 김남주의 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억하기도 참 쉽잖아요. 2월 2일 밤 11시입니다. JTBC를 통해서 첫 방송되는 JTBC의 새로운 금토 드라마 미스티.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우리 출연진 여러분께서 포토타임 때 아낌없이 멋진 포즈들, 예쁜 포즈들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좋은 기사,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김남주씨의 등과 임태경씨의 안구 연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2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3일 보셔야 되고요. 그 뒤에 9일, 10일 계속해서 쭉쭉 보셔야 됩니다. 아마 궁금해서 보기 시작해서 그냥 보게 되는 드라마가 바로 미스틱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JTBC 아나운서 송민교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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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